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로카드를 통해서 이번달의 연애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 지금 사귀고 있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들부터 타로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 첫번째 카드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두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번째 카드는 앞으로 두분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나 상황은 지금 상대를 무척 배려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나오네요. 굉장히 따스한 모습이죠. 노란색이 많고 카드 자체가. 내가 상대를 잘 케어하고 있고 잘 배려하고 있고 잘 이해해주고 있다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매우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라는 이야기가 돼요. 상대방은 지금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나오네요. 지금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무언가 일이 안 풀린다는 이야기고 이번 달에 고민과 고통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두분의 사랑은 앞으로 나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지 않아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헤어지는 게 좋을지 혹은 그만 사랑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연애운이 좋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만 봐드릴게요. 연애운이 좋아지려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좋을지 헤어지는 게 좋을지 그 답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본인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번을 고르신 여러분들 첫 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모습이고 세 번째 카드가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척이나 고민이 많다고 나오네요. 불면의 밤 그리고 고민과 고통의 시간 그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무척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은 상대방 또한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우느라고 굉장히 정신 없는 이번 달을 보내고 있는 거로 나오네요. 이 카드는 소년이 든 칼인데 칼을 든 소년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계속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 조금 힘든 모습으로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사랑이 앞으로의 모습은 앞으로는 일단 연애보다는 당장의 일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리고 연애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 일을 더욱더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달의 연애운은 그냥 일하자 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운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연애운이 좋아지는 방법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금은 돈을 벌 시기라고 나옵니다. 지금 연애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첫 번째 카드가 내 상황을 끝뜻하는 카드고 두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마음 그리고 앞으로가 어떨지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으로 나오네요. 3번을 고르셨다면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고 나옵니다. 함께 있어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외로움 그런 감정을 내가 많이 느끼고 있다고 나오네요. 상대방은 상대방은 지금 본인 나름대로 변화하는 시기로 나옵니다. 이번 달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두 분 모두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게 그다지 편하고 행복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 어려움들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두 분의 결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이번 달에 그나마 조금 오른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 다 행복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연애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너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연애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갖거나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결국에 지금 생활에서 내가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그 상황들이 나중에 연애에 더욱 큰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 첫 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두 사람이 앞으로 이번 달에 어떨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결정일 수도 있고 연애에서의 어떤 단절이나 잠깐 헤어지거나 이 이런 어떤 아주 깊은 고민과 깊은 결단을 내린다는 것인데 이미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방은 어떤지를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연애에 그렇게 익숙한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척이나 외로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이번 달 두 사람이 연애혼을 보면 나는 마냥 기다리게 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나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나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상대방의 노력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다면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고른 여러분들 이 세 장의 카드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카드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컵을 들고 있는 왕이 나왔네요. 굉장히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죠. 내가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카드는 여왕의 컵인데 왕의 컵과 여왕의 컵이 나왔네요. 그렇죠? 컵 카드는 감정과 배려와 이해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공감대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번 달의 연애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연애운은 이번 달의 연애운 또한 컵 3번이 나왔네요.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데이트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밖에 외출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트, 즐거운 데이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행동은 같이 무언가를 배워본다던가 같은 공감대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보는 것 어떤 예술작품을 같이 만들다거나 같은 책을 둘이서 한번 읽어본다던가 이렇게 공감대를 더욱 키우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